네. 강남 집값이 과거 통계를 보면요.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리지만 또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덜 빠지는 게 아니고? 네. 특히 2009년 10년 이 사이에는 강남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도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강남 집은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웅보센터장입니다. 교수님과 최근 부동산 얘기를 나눴던 게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최근 집값 상승세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교수님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교수님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학자로서 현재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드릴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내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제목이 되게 원래 교수님 스타일로 제목 누가 본 거죠? 네. 제가 정확습니다. 요새 어디 가나 집값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해서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거시경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하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이 있는데요. 절반 이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 3월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0년 넘게 올랐죠.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한 45% 올랐어요. 그런데 서울보다 더 많이 오른 데가 대구 부산 80.7 72.1% 그 다음에 대전 70% 강주도 66% 올랐죠. 사실 지방도시가 서울보다도 상승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또 대전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절대적인 차이죠. 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아파트를 쭉 줄서 놨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서울이 9억 2천 정도 됩니다. 부산 대구 한 2억 7천 정도 되고요. 강주 2억 가운데 값입니다. 대전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서울이 지방도시보다 한 6억 7억 정도 높죠. 그래서 이게 장기 추이를 보니까요. 지금 이게 86년부터 국민은행에서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제가 KB 데이터를 사용한 건 장기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근에는 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10년 올랐다가 또 5, 6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오르고 있는데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의 정점에 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질 가격인데요.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그냥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gdp 성장률 그 정도 오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가에 비해서도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물가보다 이게 더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전도시 아파트도 지금 전고점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집값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시장에서 per이라고 그러죠. 네. 퍼가 있죠. 그런데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렌트비율 prr이라고 그러거든요. 주택가격을 렌트로 나눈 게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이게 가급 평균 100 정도 보면요. 2006년 2007년에 이때 주택가격 거품이 한 번 발생했거든요. 그때 이제 급등했다가 또 5년 초정부였다가 지금 거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렌트에 비해서도 주택가격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저는 거의 정점이 왔다 이런 지표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ir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사기에서 몇 년을 조축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은 거의 16년입니다. 15.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6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평균 집을 하나 사기에서는 무려 16년이라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9억짜리 아파트를 많이 살 때요 평균이니까? 이게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높습니다. 저는 뉴욕 그다음에 동경 런던보다도 이게 더 높거든요. 이게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집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실질 가격 그다음에 pir 그다음에 아까 pr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했어도 집값이 너무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값이 뭐 때문에 올랐느냐. 제가 분산분해라는 걸 통계적인 분석으로 해봤는데요. 우선 이 합치면 수치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 후에 아파트 가격 그 자체가 1개월 후 아파트 가격 98%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요. 가계대출금리 설명력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동행지 순환 변동치 경기가 이제 갈수록 더 중요해지거든요. 경기가 결국 좋아져야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택잠보대출금리가 지금 2.5% 사상 최저치예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집을 많이 샀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장을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다. 금리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이 특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5% 사상 최저치인데요. 아마 내년에는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이게 좀 오를 거예요. 좀 올랐을 때 과연 우리나라 투자자들 특히 집을 샀거나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궁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잃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 그게 기업 아니면 가계로 대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 대출 비중이 71%였어요. 가계 대출이 29%였거든요. 그런데 inf 경쟁이 구조조정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기업 대출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계 대출 비중은 한때 가계 대출 비중이 52% 기업 대출은 48%를 넘어섰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가계가 부실해진 거죠. 그리고 기업 대출 비중이 가계 대출 비중보다 좀 늘어났다가 최근에 보면 똑같아요 50% 50% 또 기업들이 돈은 지금 지난 6월 말에 했는데 728조의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상대적으로 덜 빌렸었죠.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가계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계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정부가 규제에서 좀 줄어들었는데 증가율이 또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급격히 올라왔네요. 이것이 또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경기인데요. 동행주 순환 변동치하고 주택가격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주택가격이 먼저 오르고 지금 경기도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내년까지는 이게 좀 증가할 것 같은데요. 주택가격이 선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로 봐도 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강남아파트들은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가하고 아파트 순환을 보면요.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때로는 코스피 이게 장기 추세거든요. 한 1년 6개월 정도 선행하다가 최근에는 9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국면하고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졌죠. 이 국면이 저는 조만간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다시 올랐으니까 이것도 주택가격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구 고령화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13년 걸 엮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습니다. 이걸 초고령사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보면 특히 먼 훈일입니다. 2045년 가면 2040년 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44%. 그럼 횡단보도에 10명이 서 있으면 4, 5명은 어르신들이 절반을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이미 여기 국면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인구 고령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로 보면요. 고령화되고 있고 저 같은 거 베이비움 세대 은퇴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여인이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1인당 국민의 소득은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특히 1인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주택가격 상승 여인이에요. 이 두 힘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데 저는 갈수록 인구 고령화 배이비움 세금 때 높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주택가격에 작용하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35세 54세 인구가 정점 치면서 90년에 정점 치면서 주택가격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인구는 정점 쳤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좀 길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는 우리나라 집에 대해서 생각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일본이 90년대 집값이 폭락하면서 2년 지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의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우리도 서서히 저는 그런 시점이 머지 않았다. 물론 집값은 모든 게 지금 차별화 시대인데요. 차별화될 겁니다. 부동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 다 위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치 좋고 인구가 멀리 있는 데는 더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는 우리나라도 저는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자로 가는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이 자료들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저런 근거를 가지고 부동산이 어느 정도 고점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실적이 좋고 이익이 계속 나는 회사들은 증시가 아무리 하락해도 그 회사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에 들어오고자 하는 2천만 명의 그 눈동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은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사는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강남 집값이 과거 통계를 보면요.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오지만 또 때려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덜 빠지는 게 아니고 네. 특히 2009년 10년 이 사이에는 강남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도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강남 집은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죠. 수요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늘면 급등했다가 수요가 감소하면 과거에 급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상당히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 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었죠.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보고 강남 불폐지만 강남도 좀 안심할 수는 없다. 뭐.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이 저는 부동산 가격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쉽게 현금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오를 때하고 부동산 팔려고 내려놓으면 팔리겠지만 만약 부동산 경계가 꺾인다면 주식은 유동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좀 미리서 대응해야 된다. 비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격의 자산 중에서 저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게 작년 3월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가구 평균 자산이 4억 3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 77%가 실물 자산입니다. 이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걸 포함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23%가 금융 자산인데요. 23% 중에서도 이 금융 자산에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빼면 금융 자산은 17%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50대 후반 60세 이상 이분들은 실물 자산 비중이 80% 이상은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갈수록 이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일 것이다. 그래서 자산을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비중 좀 줄이시고 금융 자산 비중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올해 25% 이상 올랐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는 매년 4 내지 5%는 우리 경제성량을 보면 그 정도는 상승한다. 그리고 특히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았거든요. 사실은 4 내지 5% 배당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차라리 은행에다 돈 놓기보다는 그런 주식 사서 배당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그런 배당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당 투자는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것처럼 국내 자산도 좋지만 우리가 해외 자산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해외 자산 중에서는 그동안 미국 주식이 제일 좋았었죠. msci 보니까 미국 비중이 64% 정도 되던데요. 저는 64% 그거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하지 말고 저는 앞으로 바이든 시대 때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으리라 보고 있고요. 그거를 미국 비중 좀 줄이고 64% msci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50% 이상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를 아시아 시장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항상 자산 배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 기억으로는 몇 차례 보여주셨었는데 교수님이 한 1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을 거고 2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한 거에 비해서 데이터가 조금 많이 호전됐나요 아니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죠. 사실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건 하나금융연구소 소장할 때였어요. 그게가 2010년 1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높고요. 주식 비중은 오히려 25%에서 18%로 줄어들었거든요. 다행히 최근에 국민연금 중심으로 해외 자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이 2010년에 6%였는데 작년 보니까 23%로 올라갔거든요. 국내 주식 18%면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이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그 전 자료 보면 부동산 시세 수익률이죠. 강남 시세와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 불패를 경험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옳은 얘기지만 잘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물론 집하고 주식하고는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80년 6으로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이 5배 올랐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16배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강남아파트가 8배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기전적 정주가. 삼성저가입니다만 86배나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집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계속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오르다가 이렇게 또 급 나오고 주식 가지고 있으면 늘 불안하니까 발 뻗고 잠을 못 자니까 부동산 들고 있으면.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아파트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 저 데이터 보니까 또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 정보 좀 돌파했다. 네.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 주택가격이 2006년에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미국의 서프라이즈 모기준문제 발생해 가지고 2008년 이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 집값 주가가 참 딸력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또 정보점을 훨씬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제가 미국 주택가격이 이때처럼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미국의 실질가격이거든요. 아까 물가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나누니까 우리나라는 정보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비와 물가 기준에 해보니까 미국 주택가격은 아직 정보점을 돌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보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주택시장의 거품이 2006년처럼 거의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주택가격을 렌트로 나눈 것도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가급 평균보다는 좀 낮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주택가격이 이때처럼 2006년처럼 거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다. 그런데 우리 주택가격은 실질가격이나 PRR 그다음에 PI로 평가해보면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올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거시경제, 사이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니까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한계에 좀 조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친동생분이 형님 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좀 말리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네 맘대로라나? 저는 집은 사는 것이니까 집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투자 개념이라면 좀 기다리고 만약 집을 요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그러려면 조금 투자의 개념으로 사셨으면 좀 줄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이 교수님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단기적인데 지금 급하게 막 이렇게 돈을 빌려서 막 이렇게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교수님 옆에서 강의 들으면서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여러분들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중에 또 이렇게 교수님들이 계속 연구하시면서 이런 자료들 또 보이시면 또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좀 자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 거시적 측면에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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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한 해 2020년 저희 etf 트렌드와 정말 너무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은 패널 분들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고마워 할 텐데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